유한복음 8장 21절 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실 유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까지 전체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마지막 부분에서 혹은 초막절 이후에 설교하신 내용 강론하신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과의 변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종교, 특별히 율법, 모세의 율법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 전통 소위 미신화라고 해서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그러한 신앙 전통들 이런 것들에 완전히 얽매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며 예수를 통하여서 참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참 안식과 참된 구원과 참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저히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눈은 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소견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내일 구장으로 넘어가면 이 눈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그게 서론적인 부분이기도 하면서 초막절의 테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신 일 치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6월절 때 오병예의 기적을 통하여서 만나로 광야에서 먹였었던 예수님 그들에게 완전한 구속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초막절의 테마가 계속되어지는데 초막절의 중요한 테마는 무엇일까요? 초막은 응기성기 지어서 만든 천막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초막과 같이 임시 거처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의 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에 큰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힙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환하게 밝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등불을 그 심지는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그 심지를 밝혀가지고 빛에 대한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 들은 것처럼 초막절 마지막 날은 물의 축제를 한다고 했죠 그날 밤에는 빛의 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방론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8장 12절부터인가요? 20절까지의 내용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외친 것은 바로 그런 초막절의 마지막 빛의 축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성에 기록되어진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초막절의 테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은 아버지의 집을 상징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집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 처수가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가르치신 내용이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테마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장막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초막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누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초막처럼 살고 있지만 진정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는 누구일까요? 죄에서 벗어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의 삶을 받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가 보낸 아들의 말을 듣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마귀의 종사리에서 해방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육체를 자랑하고 육신을 따라서 말하지만 아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마귀의 종사리에서 벗어난 자이다 이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59절까지 해서 흘러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전통에 빠져서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잘못하면 성경을 벗어난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혹은 인간적인 그 교회의 관습 이런 것의 시대적인 기독교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는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십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과 예수님의 토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눈이 감긴 자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이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또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서 자신들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 그것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거부하고 말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관한 말들을 하는 이게 관적, 사람의 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를 않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첫 부분에서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1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다시 일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들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22절에서 자살한다는 말인가? 죽겠다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나는 너희는 아래에서 낫지만 나는 위에서 낫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버지의 집에 내가 가는 것이다 24절에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자다 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한 자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적 기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너희에게 이 세상 피조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전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자들이다 그래도 나를 모르겠느냐? 눈이 감긴 자들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눈이 감긴 자입니다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말하니까 26절, 27절, 8절의 내용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만 말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인자가 부활한 후에만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계속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일반적인 관습과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에 모든 경험을 비추어서 혹은 과학적 사실에 비추어서 아니라 아니라 하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저분의 말을 들어보고 저분의 행하는 일을 보고 저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인품을 보니까 저분의 말씀은 진리일 것이라고 적각적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21절부터 30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21절에서 30절 부분에서는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결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네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자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듣고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너무 명쾌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너무 명쾌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동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30절부터 59절까지의 메시지는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녀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아무튼 육신의 혈동을 따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녀인가 31절 3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너희들이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은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종된 것처럼 네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여전히 죄의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만이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오는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참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혈통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지 않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나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부터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꼭 네 아비의 짓을 하는구나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네 아비의 짓을 하고 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44절에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전통과 형식적 종교에 얽매 있는 그들은 사실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눈이 감겨지고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욕심명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가 아닌가 너희도 나를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진리는 마이도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너 미쳤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미쳤다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 데서 내가 미쳤다는 말이냐?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만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아브라함도 선지자들 죽은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보다 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 말을 언제 믿겠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기를 단절히 사모하였다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하니까 이 유대인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적 열광주의자들 문자에 빠져 있는 자들 그 문자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는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란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종교적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온 힘을 쓰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 온전하신 법, 순전하신 법, 의로우신 법에 의하면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우리로 알고 메시아를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주의와 형식에 빠져서 내가 무언 율법을 억지로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키면 살 법이지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인이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 때문에 저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 메시아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믿는 자만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유대인들 엇갈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인가? 하고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라서 나에게 오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이다 이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참 진리를 아는 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귀의 자녀요 종의 죄의 종이요 땅에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지 않느냐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입니다 눈, 안목, 깨달음입니다 종교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전통인가 아니면 본질인가 문자인가 아니면 영인가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엇갈리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대화의 가장 핵심은 전통과 형식의 종교 안에 존재하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전통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에 없는 전통을 만들어내서 전통을 성경보다 더 신봉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제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좋다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이요 영적 갱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나는 유대인처럼 눈이 감겨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